V는 V 발음이에요. 어렵지 않죠? VALLE 그리고 W는 WIC 좀 입술이 나오는 발음인데 이거는 외래어에요. 그래서 불어에서는 잘 안 나와요. 더군다나 위스키 같은 거는 시에 안 나오겠죠? 그 다음에 W는 W도 되고 V, V, WAGON 이런 발음도 있어요. 이건 잘 쓰지 않는 발음이에요. 그 다음에 X, X는 발음이 4개 있어요. 이건 좀 주의해서 외워둬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S 발음인데 SIS 6이죠. SIS 이거는 SIS라고 발음해요. 따라해보세요. SIS 그래서 X 발음이 S 발음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딱 C 원래 발음 기호를 쓰자면 여기가 딱 C 딱 C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딱 C 이렇게 읽지 않고 딱 하면 K가 들어갔죠? 딱 C 딱 C 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. 딱 C 그래서 이 KS 발음 아까 SISGJERLE 할 때도 그 발음은 SISGJERLE 하지 않고 SISG 하는 것처럼 딱 C도 딱 C 하지 않고 딱 C 이렇게 발음해요. Q가 그냥 멈춰 있듯이 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Z 발음도 있는데 두 ZM 두 ZM Z 발음이에요. 그 다음에 그즈는 에그자마 그 그자마 에그자마 그즈 발음이에요. 에그자마 그래서 X가 음절 끝에 올 때 이 발음은 또 안 해요. 두 두 두 그래서 SIS X 발음은 스 시스 크스 딱 C Z 두지엠 그즈 에그자마 그리고 두 두 X가 발음 안 하는 거 이거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되는 중요한 발음이에요. 그 다음에 이 발음이에요. Y 발음이죠. Y는 E 발음인데 리디아 이렇게 Y가 위 도 아니고 그냥 이에요. 앞에서 음 오 Y 발음 공부했죠. 얘가 와 이 이렇게 됐죠. 이런 발음도 얘는 오 아이가 아이 아이 두 개의 역할이라고 그랬죠. 그죠? 오 Y 이렇게 발음 되는 반면 이 Y는 그냥 이 발음이에요. 이 리디아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. 따라해 보세요. 리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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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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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는 발음이 ph라고 얘기했죠 그죠? 사포니 ie는 이 발음이고 그래서 사포니 z 드디어 끝이 왔어요 z는 z 발음이에요 zero z가 음절 끝에 올 때는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assez 이 잊은 assez 아까 chantée 할 때 이거 공부했어요 앞에서 음 chantée 이 발음 chantée 이 닿힘 발음이라고 했죠 네 assez 그 다음에 음 또 이군 복수에서도 또 내지는 chantée 얘도 닿힘 e e 발음이고 z 발음 안 한다고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죠? 그래서 z는 z zero zero 이렇게 읽어요 따라 해보세요 zer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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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assez assez 그리고 chanté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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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chantée 발음 기효로 해서 나는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정리해서 올릴게요 has Treated as a 있을까요? asking SA distress отнош